많이 인플레이션을 안 잡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상을 할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입니다 소비 미국은 전체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소비가 꺾이면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지금 소비가 우리가 계속 좋고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하고 있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소비가 정말 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겁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대란 한 번 겪은 적 있죠 LG카드 대란 한 번 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명목 기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 신용카드 부채한도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2010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 이후로 뚫고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는 정도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폭발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리얼 기준으로 보면 아직 2008년까지는 않았어요 그 수준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늘고 있죠 분명히 인플레이션 조정치를 감안하면 아직은 최고치는 아니다 아마 늘고 있다 늘고 있다 추세적으로 엄청 늘고 있는 건 보이죠 다음 보시면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율입니다 딜링퀸시 신용카드도 안 내면 부도죠 그 부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동차론이나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신용카드 부도 비율이 전체 부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2010년 2015년 이때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다일 뿐이에요 다음 불길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리스크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이게 자료가 언제 짠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거 5월 중에 나온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카드론 이자율이 저렇게 20%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리볼빙 같은 거 하고 대출하고 카드 대출하고 맞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핫하지만 미국 내 그 소비가 저축을 통해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는 보조금으로 많이 그게 소비가 발생했던 거고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게다가 그것도 카드론 같은 그럼 미국인들은 그렇게 카드를 통한 대출 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익숙한 겁니까? 우리 나라 입장에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높아지고 2000 지금 X축을 보세요 저게 뭐예요 지금? 1980년대보다도 높잖아요 1970년대에 그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폴 볼커 의장이 20%까지 기준금위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죽였던 그때보다도 더 높은 이자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한 부채의 정도가 전체 미국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원래 지금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비정상적인 지금 소비 패턴이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2020년에 그렇게 다락같이 양적환환을 해서 무너질 것 같은 시장을 억지로 잡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헬리콥터 머니의 부작용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따따불이 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 레깅 이펙트 한 2년 정도 느리게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소비입니다 리테일 소비 리테일 소비가 늘고 있냐 죽고 있냐 회색선이 그래서 명목 기준이고요 인플레이션 반영 안한 늘고 있죠 소비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리얼 기준으로 보시죠 옆으로 기구 있죠 오렌지색 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지금 2024년까지 리얼 기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기준으로 보면 소비는 그냥 플랫이에요 사실 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까 제가 GDP 대비해서 부채비율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소비가 이렇게 사실상은 옆으로 기고 있고 안 늘고 있으면 조금만 뭐 문제 터지면 소비가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리세션 그냥 가는 거네 리세션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그 리세션이 진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래 공포가 지금 표로 봤을 때는 해석 가능하다 리세션이 발생하면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고용률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금리 인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동성을 풀겠죠 양적 완화 기조로 가겠죠 기준금리 인하는 그 뒤에 차후적으로 하겠죠 근데 지표들이 너무 혼조한데요 지금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보셔야 돼요 PI가 뭐 내렸네 이런 거 가지고만 판단하시면 어떤 결론을 연준이 도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네 연준이 결국 양적 완화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갈 것 같은데 그게 물가가 뭐 잡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랜딩으로 가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카드 대출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지금 소매 소매 세일즈 소매 판매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스테디하게 가는 상황인데 꺾이기 하방으로 꺾이기 직전의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고 다음 장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 그래서 연준도 기준금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은행위기입니다 은행위기가 또 더 큰 오히려 이제 연준의 생법 복잡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FDIC라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분기에 한 번씩 문제의 은행들 지금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2024년 1분기 발표가 5월달에 나왔었습니다 5월 말에 근데 총 63개 은행이 지금 문제가 있다 신용경색 위기에 빠져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게 전분기 23년 12월달에 발표된 거 대비해서 그때 52개였거든요 11개가 늘었습니다 63개네요 63개 지금 문제의 은행들이 63개입니다 저기 2024년 그래프를 보시면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소폭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게 신용경색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어떤 걸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런 은행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SVB 때 미국의 채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곧장 파산했는데 뱅크론 때문에 더 망하고 당장 파산할 수 있는 은행들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63개 은행입니다 현재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 은행이다 63개 늘고 있습니다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정부 채권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이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손실률입니다 저게 손실률 오스만이 본 것 같은 그 SVB 때 그 문제네 그렇죠 2022년부터 이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채가 양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거는 다 연준이 결국에는 안 사줬기 때문이죠 시중은행들이 그래서 많이 샀죠 정부가 이제 명령을 했겠죠 또 아느라고 근데 국채 가격이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손실률이 늘어나고 있죠 저게 결국 SVB가 망한 이유지 않습니까 뱅크론 나고 그러니까 손실상각을 재무제표에 계속해서 은행들이 재무제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분기 실적 발표 할 때마다 손실상각 규모를 거기다 기재를 하는데 그걸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보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손실상각이 늘어나지? 대손충당금은 없고 손실상각만 늘어나고 근데 왜 그러면 손실을 보면서도 파냐 파는 거냐 저거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에 그러니까 국채를 내가 은행이 국채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거예요 손해보고 판다 손해보고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뱅크론이 나는 거예요 아 은행 문제 있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판다는 뜻은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이상한 게 23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망할 때 한 5개 은행 정도가 파산하다가 연준이 급격하게 진화를 했죠 유동성 프로그램 발표하면서 은행들을 살려줬어요 요란한 이름을 가진 그 프로그램이 있죠 네 저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2개 은행이 망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5개 망했었거든요 23년도에 2개 은행이 파산할 때 3억 1,900만 달러 아 아니군요 빌리언이군요 10억 100억 1000억 3,190억 달러의 파산이 발생했습니다 2개 은행 망하는데 2개가 근데 2010년 때 보세요 2008년 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5,140만 억 달러 5,140억 달러 진짜 숫자 약하다 빌리언이니까 10억이지 않습니까? 5,140억 달러 살짝 높아요 2023년에 터졌던 3,000억 달러보다 5,000억 달러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대체수는 몇 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엄청 차이 나는데 액수가 저렇게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망한 은행 수 몇 개인가요? 157개잖아요 그리고 80년대로 가시죠 1989년 534개 은행이 망했어요 근데 터진 금액은 3,000억 달러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2개 은행 지금 망했는데 3,000억 달러 터졌고 89년에는 534개 은행 망했는데 3,000억 달러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계속 시중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미국채의 규모가 커지니까 하나 은행만 망해도 연쇄 파산이 난다 파산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파산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시중은행에 지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평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채 신용평가사들이 스탠다드 엔드 푸어스나 피치나 무디스 이런 곳에서 은행권, 금융사에 대한 신용 강등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실제로 한 곳인가요? 강등을 반등급 정도 강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랑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연관되는 거죠 은행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연준도 몰라요 다음 장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에 리포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었어요 리포가 뭐냐면요 은행 간 금리입니다 은행 간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월급날이 됐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그러면 그날 25일이죠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니까 빠져나가는 금액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일날 들어오는 금액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른 은행으로 예를 들어 농협계좌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회사는 신한은행을 쓰는데 그 직원은 농협은행을 쓰니까 그 25일날 신한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은행들이 물려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은행은 그날 유난히 많은 금액에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떤 특정은행은 유난히 많은 금액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은행들이 다 미리미리 이렇게 계산해서 준비를 해놓지 못해요 당연히 연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연준도 몰라요 근데 2019년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연준이 저때도 계속해서 양적 축소를 단행했어요 기준금리 팍팍팍 올리고 양적 축소 단행해서 롤오버 되게 놔뒀죠 국채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날 월급날이라서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은행이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옆은행에서 단기 대출로 끌어옵니다 그걸 리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금리 즉 하루짜리 금리가 매겨져서 초단기 초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내보내고 그 다음날 또 어차피 돈이 들어올 거니까 다른 데서 그거 가지고 또 갚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은행들은 이렇게 다 은행 움직입니다 근데 그 금리가 지금 저게 급격하게 올라갔죠 스파이크처럼 막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 오버나이트 금리를 트레이딩하는 그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 나 요거로 부를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없는데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고 시중에 돈이 말랐다? 말랐다 돈이 없다 그게 미국 연준이 계산을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양적 축소도 적당히 해야 되고 기준금리 적당히 올려야 돼요 양적 축소는 결국 뭔가요? 국채를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잖아요 연준이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자기네 밸런스 시세 들고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시중 유동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점점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국채를 가지고 챙겨올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 없어 나 못 줘 그러면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그래서 위포 크라이스 저때 많은 은행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저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 축소를 했어요 원래 2022년부터 지금까지 5월달까지 올해 5월달까지 매월 600억 달러씩 양적 축소를 해왔습니다 즉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 연준이 정부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는데 그 사주는 금액을 600억 달러씩 계속해서 줄여왔던 거예요 매월 2022년부터 근데 그러다가 지금 2019년에 저 난리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6월 1일부터 이제 2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 줄이는 거를 다시 줄였다고 큐티를 하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즉 늘렸다는 양적 완화를 하는 금액을 늘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저거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약간 2019년에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약간 은행들이 돈이 없다고 자꾸 막 그러고 문제의 은행이 6천원 개로 늘어나는데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60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 규모 줄이던 거를 250억 달러만 줄이는 걸로 다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시장에 풀려있던 거를 600억 달러씩 당겨서 이렇게 퍼 담던 거를 이거를 250억 달러씩만 퍼 담기로 하니까 좀 여유자금이 시장에 있도록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Q2로 사실상 전환한 것처럼 지금 모양새는 나와 있는 상태다 요게 이제 2019년 모습입니다 2019년에 5월 7월 9월 12월 요렇게 양적 축소를 계속해서 늘려왔거든요 연준이 늘어났죠 계속해서 그래서 리절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크라시스가 터졌다 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또 장표가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그거 보시죠 요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전체 자산이 2022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22년부터 줄어들죠 저게 큐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총 9조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자산을 7.5조 달러까지 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매월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2015년 가장 X축 왼쪽에서부터 지금까지 급격하게 연준의 자산 규모가 늘고 있죠 이게 2022년부터 줄이는 듯 하다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연준의 돈풀기 없이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은행들은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손실상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은행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연준은 도대체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거를 앰플 리저브라고 하는데 연준의장이 제롬 파월이 앰플 리저브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앰플 리저브가 뭐냐면 충분한 양의 유동성입니다 은행들이 월급날 내보내는 돈이 충분하냐 안하냐로 은행 위기가 올 건 아니냐를 파단하거든요 연준의장 그런데 도대체 지금 모자란 건지 많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줄인 거예요 이러다가 2019년 꼴 날까 봐 그 말은 이제 다시 저게 늘어날 거란 얘기죠 저기 보이는 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합한 게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요 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줘요 노트 2년물에서 10년물까지 단기채 사주고 그걸 담보로 돈을 풀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양이 커지죠 그러면 이 시중은행들은 그 돈 가지고 뭘 하냐면 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CVB가 그랬죠 미국 국채를 더 사거나 아니면 이제 인베스먼스에게 사는 거죠 그게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주식시장이 그러면 화랑이 오겠죠 거기서 또 스필러볼드에서 코인시장으로 넘어와서 코인시장이 또 화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해지펀드 투자자들이 ETF를 왜 이렇게 많이 담고 있냐 요즘 좀 나가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미국의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그게 다시 코인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걸 볼 때 물가지표라는 거를 최우선시에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연준이 금융권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갖고 있고 실제로 금융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람들의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감안했을 때는 물가와는 별개로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에 맞먹는 그런 효과를 가진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9월이니 12월이니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반기는 그냥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9월 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12월 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아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양적 완화가 더 급격하게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리세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 위기가 좀 많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더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도 잘 안 되면 이제 기준금리까지 내리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해지펀드들이 19일 연속으로 ETF를 쓸어 담았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겁니다 다른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대장주잖아요 암호학 대장주 그리프에 투자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AI는 엔비디아만 잘 돼요 AMD 주가 잘 안 올립니다 나머지 AI 관련 주들 중에서 엔비디아 같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같이 오르는 주식 지금 많이 없어요 뭐 끼케야 요새 애플이나 팔란티어 정도? 그 정도 몇 개 없어요 계속해서 갈롬갈델롬데 갈롬갈델데 시중에 돈이 급격하게 많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급격하게 양적완화 규모가 늘어나고 기준금리도 빵빵빵빵 내려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천천히 수도꼭지 조금 조금씩 돌려주듯이 지금 큐티 규모 줄이고 그거 보면서 양적완화를 더 늘리고 그거 보다가 기준금리 한 번 좀 내려줄까 말까 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장은요 갈롬갈이에요 갈롬만 가고 델롬만 됩니다 절대 순환매가 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AI잖아요 AI 플러스 소비재로 보면 중저가 소비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도 소개했는데 불닭볶음면 대표적으로 불황에 잘 팔리는 라면 주식 그것도 매운 라면 삼양 명품들도 에르메스 하나만 잘 돼요 지금 MH나 구찌 이런 것 캐링그룹이 안 나갑니다 에르메스 하나만 잘 돼요 그리고 중명품 잘 나갑니다 프라다에서도 미우미우라는 브랜드 미우미우는 명품이긴 한데 홍콩 매장에서 수십 개더라고요 엄청나게 인기 끌고 있습니다 장원영이 우리나라에서 엠베세더 하고 그 중명품이거든요 국가 명품은 아닙니다 트렌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찾다 보면 끝도 없어요 판도라 판도라 팔찌 한때 유행했었어요 지금 다시 유행 엄청나게 탑니다 랩그로운 다이아 디자인으로 유행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 슈퍼 하이엔드 아니면 가성비의 아이템이 각광받는 타이밍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장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됩니다 암호화폐도 아무거나 다 잘되는 게 아니고 대장주 하나만 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기준금리는 확실하게 하겠다 12월까지 딱 못 박을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만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 보통은 이제 예전에 불장에서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로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타이밍이 좀 다르다 반감기도 있었고 ETF라는 게 또 생겨났고 그것도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대선에다가 방금 우리가 하루 전종일 얘기했던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금융, 미국 경제와 관련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크립토도 그렇고 경제라는 게 글로벌이 있는데 미국 얘기만 왜 많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영향력으로 따지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긴 합니다만 유럽 얘기하고 인도 얘기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만큼 효과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잖아요 유럽이 했잖아요 했죠 그 전에 캐나다 했고 그 전에 스위스 했고 스웨덴도 하고 멕시코도 했습니다 이제 그게 트렌드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시기만 달라요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누가 스타트를 끊냐가 중요한데 스타트는 이미 끊었고 게다가 이제 20위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도 곧 할 수 있고요 다른 선진국들도 곧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결국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미국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크리스틴 라가레드 총재가 사실 IMF 총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미국 연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유럽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유럽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또 시장은 또 매파적인 인하다 이러면서 약간 내려치기 깎아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 특히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거의 이제 나라만 다뤄지 통일되어 있다 싶으니까 이제 곧 뭐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FMC에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페드워치 봤을 땐 9월과 현재까지는 12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 전망적인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럼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는 참에서 이런 금융환경에서 금리 인하의 액션 혹은 이제 큐티의 축소 그러니까 유동성의 공급 이런 액션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크립토나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되게 제한적이다 약간 연준스럽게 얘기하자면 리스트릭티브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너무 횡보장이다 이렇게 보셔서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 아까 77만 3천 달러가 그냥 이게 끝이다 여기가 최고점이다 이렇게 그냥 단둘이 치신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행보하니까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긴 하죠 지금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많이 피로해요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혀 어떤 불편함이나 타격감이 없는 상태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조 건강한 조정이란 말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다들 왜 안 올라요? 언제 올라요? 이러니까 아니 약간 지금 되게 극단적인 게 어떻게 오르냐라는 분이랑 얼마나 떨어지냐는 분이 완전 상반돼서 이걸 약간 뭔가 홀스레이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게 우리 보통 탐욕과 공포 지표 보잖아요 네 스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니까 엄청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좌절한 거야 거의 50에 가깝더라고요 오늘 60이 됐나요? 60 근처라는 거는 그냥 투자의 의지를 상징했다 팔짱 끼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이제 카피출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온체인지표 다들 보실 줄 아시니까 카피출레이션 스테이지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가격 급량이 굉장히 크게 오잖아요 근데 지금 온체인지표를 보면은 카피출레이션으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만 팔고 나가는 상황이고 장기 투자들은 그대로 들고 있거나 오히려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MVRB가 지금 2.5 정도에서 다시 3.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 수준으로 내려왔죠 1 밑으로 막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겁니다 가격 방어 같은 지지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 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 다시 늘고 있고 농텀 투자자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 지갑 수도 다시 늘고 있고 근데 이 카피출레이션까지 안 가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지표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가격은 횡보한다는 거는 단기 투자자들만 털고 나간다는 얘기에요 손실 보고 털고 나간다는 얘기에요 셀프 개미 털기 하고 있다 네 셀프 개미 털기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은 당하는 거죠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닌데 그냥 못 견디고 나가는 거고 그거는 아마 무리해서 투자했기 때문이겠죠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썼거나 결혼 자금이 결혼 자금으로 몇 개월 후에 써야 될 건데 몰래 투자했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급한 거거든요 조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은 것들은요 없어도 될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갑자기 눈이 빛나고 깜짝 놀랐네 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우량주들은 이거 가지고 배팅을 하면요 엔비디아도 가격 급락하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내 테슬라? 근데 저는 5년 후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무리 가격이 내려도 일론 마스크가 그래서 뭐죠? 수십억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받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한다 만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분명히 나는 5년 후에 이거 가지고 10배 100배 되는 돈을 벌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차 대신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테슬라 차 10대 산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인데 비트코인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 두 부류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우리 나중에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거예요 다음 아이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두리님 안녕하시고요 최용성님 존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빅핸드님 내용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매크로를 잔뜩 얘기했던 그런 1시간 좀 넘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크립토 얘기 안하고 무슨 미국 경제 얘기만 하고 앉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제 생각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렇게 FMC와 CPI는 페이크가 있다고 하지만 PCE에 휘둘리는 시장이 돼버린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예전처럼 그냥 크립토의 내러티브로 블록체인의 기능이 어쩌고 이런 얘기로 이제 이 블록체인의 가격, 이 코인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반기에 이슈가 진짜 많아서요 저희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좀 인뎁스하게 정리를 해보고 아까 백훈종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금은 존버가 답이다 네 대상주 투자가 답이고요 갈롬갈, 델롬델을 잊지 말고 투자하는 게 답입니다 갈롬갈, 델롬델 실제로 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들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의 매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간 백훈종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3주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주 모셔보려고 했는데 주간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